콩카로 넘어온 하지훈의 모습 삼각김밥 먹방수기 하지훈의 모습 삼각김밥 김 진짜 핵맛있습니다 핵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머리 정리했고요 빨리 먹방을 하고 홍대 추억 한번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마스크 꼭 끼고 여기는 아무도 없는 홍대 극이에요 비밀이 어딘지는 내 맘에 비밀장소 지금 멘탈 나갈 것 같아요 오늘 학교에서도 멘탈 나갈 뻔했거든요 학교에도 솔직히 맘에 안 들어요 오늘 졸업사진 찍었거든요 틱톡에 보시면 있어요 제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깎기 전에 저는 근데 지금 머리 깎은 게 적응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되시나요? 되신다면 소리 찔러 진짜 편타 오지고 더러워 방금 밥 튀겼어요 소름 이건 참치 김치예요 맛있게 생겼죠? 아니 그렇게 맛있어는 안 보인다 이거 두 개 묶어서 팔길래 하나 집었거든요? 근데 그건 유통기한 지나서 그건 폐기 처리됐고요 한 개 더 있어가지고 이건 유통기한이 안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먹방 중입니다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기분 좋은 척 기분 안 좋은데 참 인생이 쓰고도 고달프고도 슬프고도 참으로 참 네 할 말 없어요 타들은 무술이 과연 실전 싸움에 도움이 될까? 오 아 뚜치겠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진전을 못하겠어요 저 오늘 홍대에서 두 명이랑 사진 찍었지롱 아 왜 이러냐 진짜 넌 너무 비호감이다 그래도 사랑해 주실 거죠? 하늘 주시면 메롱 멘탈 붕괴 참치 김치 이거요 솔직히 노맛이에요 세븐일레븐에서 샀나? 어디 산지 기억이 안 나요 홍대에 있는 건데 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억지로 먹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쥐이기 때문에 버릴 데가 없네요 그냥 먹겠습니다 음 너무 맛 근데 아까 간 편의점 가서 버릴게요 아쿠아 주스 먹방 진짜 이건 맛있대요 원 플러스 원 세븐일레븐 제품이었나? 네 천 원이고요 한 개다 500원 꼴이죠 원래는 초코에몽 특별해서 원해가지고 초코에몽 캔으로 사려고 했는데 초코에몽 먹으면 이게 넘어가는 느낌이 제대로 안 나가지고 소화시켜요 콩왕감 영양 부분 그런 거 따지면 초코에몽은 우유이기 때문에 초코 의미 초코에몽 각인데 너무 힘들다 진짜 저 진짜 멘탈 나가고 집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나가있어요 이미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시고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이야 추석 잘 보내세요 이번 명절 좋게 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요 파이팅 네 근데 저 그냥 이거 말하는 건 너무 착한 척 같아요 근데 완전 그냥 막살 막 성격대로 하면 악플이 많이 달리겠죠? 저는 그렇게 신경은 안 씁니다 사실 신경 많이 써요 신경 엄청 많이 써요 하나 달릴 때마다 너무 짜증나고 짜증나고 빡치고 화나고 진짜 걔들 찾아가가지고 홀골에 대고 쌍욕 부어주고 싶지만 정말 힘들게 견디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요 그녀랑 악플 다는 거 있잖아요 걔들이 못나서 다는 거예요 잘 쓰면 굳이 악플 달 필요가 없죠 달 시간도 없겠죠 시간이 넘쳐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굳이 달 이유가 없는 거죠 시간 넘쳐나지 않는 이상 굳이 넘쳐나는 시간 그렇게 활용하지 말고 더 좋은 데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나 유튜브에 와가지고 틱톡에 와가지고 틱톡은 뭐 찾은 기능도 있으니까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기능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아까 홍대에서 샀거든요 상아김밥하고 이거 남은 거 버리러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르기 버리고 가겠습니다 캔은 다른데네 오줌마려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진짜 멘탈 나가겠다 화장실 좀 여기 화장실 없나? 아니 공원까지도 가기 귀찮은데 아 굳이 또 공원까지 화장실 또 가야 된다니 정말 멘탈이 붕괴 붕붕 붕괴가 되네요 에휴 또 계속 혼자만 하는 것도 힘들다 역시 아까 끊었어야 됐나? 아까 저 9번 출구에서 세어두고 돌아다니다가 또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9번 출구로 갔어요 자전거 있는대로 그랬는데 혼자 노는 거에 그게 굴복한다? 혼자서도 재밌게 못 논다 혼자서도 재밌게 못 논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혼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저 혼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훨씬 많이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그렇지만 하지은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점 하지은은 지금 화장실을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영상을 그냥 끊어서 해야 되나? 좀 말이 많아지면 많이 말을 봐주실 것 같은데 아니 영상 오래 봐주실 것 같은데 화장실이 어딨지 빠르게 빠르게 화장실을 빨리 찾아야 돼요 지금 오줌이 마렵거든요 물론 오줌 싸는 모습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소리도 아마도 음소거 제거될 거예요 스피커 맞고 누겠습니다 모래 너무 더럽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 솔직히 그냥 지금 멘탈이 붕괴 될 것 같아요 누구든 진짜 건드리면 완전 그냥 밟아버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여기 공원이 어딨지? 아니 근데 여기 공원이 어딨지? 식사람이야? 어.. 아 진짜 혼자서 재밌게 놀기 실패인가 완전? 일단 화장실을 가고 생각해야겠어요 어디 갈지 요즘엔 코인노래방도 못 가고 폐쇄까지 됐으니까 이제는 아예 열지도 않으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노래방이라도 갔을 텐데 PC방 가기도 좀 그렇고 집을 가야 되나 싶어요 근데 집감이 약간 굴복하는 느낌이라서 혼자 못 논다는 거를 그러면 저는 계속 만약 혼자 지낼 때가 있으면 혼자서 잘 못 노니까 저는 그냥 계속 폰질만 하겠죠 그러면 행노잼 그런 인생을 보낼 거고 인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 그렇게 살아갈 거고 혼자 있을 때는 항상 노잼 뭐 그런 느낌? 맨날 솔직히 집에 있으면 저 영상 보거나 그것밖에 안 해요 영상 보거나 제 영상 올리거나 그리고 영상 댓글 한 번씩 조금 찾아보고 댓글 알림 같은 건 다 꺼놨거든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는 너무 댓글이 많이 달려요 사람들이 그만큼 저한테 관심이 많다는 증거겠죠 정말 진짜 제가 한국 틱톡 중에 댓글은 제일 많이 달렸다고 거의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 알림 안 꺼놨으면 진짜 하루 종일 빙빙빙빙 올렸겠죠 데이터 켤 때마다 와이파이 켜져 있을 때마다 그러면 제 멘탈은 그냥 탈탈탈탈 털리는 거죠 네 염탈 붕괴 염탈탈탈 염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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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탈 염탈 추석 연휴 되게 길던데 수목근토일 월하수목근토일이거든요 온라인 클래스까지 하면 원래는 일단 학교 안 가는 거니까 그냥 12일 동안 학교를 안 간다고 보면 되는데 거의 방학이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그 10일 동안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그리고 대학 그 수시도 아예 안 썼거든요 왜 안 썼냐면 대학을 가고 싶지도 않고 지금 누구랑 막 만나서 그런 것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또 어차피 군대는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진짜 말도 제대로 안 나온다 짜증난데 진짜 군대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냥 군대를 바로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일단 저는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살면 될 거 같아요 버스킹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버스킹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버스킹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놈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마스크 잘만 벗고 막 그냥 다니고 노래방도 막 가고 전 진짜 막 혼코노 그런 것도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냥 혼자 노래 부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어제는 뭐더라? 혼자서 그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마스크 벗고 거의 사람 아예 없는데서 아니 거의가 아니라 그냥 없는데서 노래 막 불렀거든요 소음도 걱정 없는데서 제가 찾았어요 찾기는 근데 거기는 하수구 냄새 같은 거 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도대체 코로나 종식은 언제쯤 될 것인지 참 멘탈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진짜 짜증나 너무 짜증난다 죄송합니다 제가 짜증나게 만든 거 같아요 기분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저고 저도 행복하지 않 아니 카페 가기도 그렇고 혼자 계속 이렇게 영상 찍고 있자니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진짜 굴복을 하고 만 건 결국엔 하나 먹고 떨어지기 삼각김밥 아쿠아 주스 한 개 먹고 떨어지기 그런 건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거 같네요 어차피 근데 홍대 걸어도 지금 할 거 없어요 그냥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짠 그냥 집 갈래요 진짜 네 전 결국엔 굴복하고 말았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혼자 노는 거 너무 재미없네요 근데 재미없어요 그냥 재미없다고 느껴요 저는 뭐 둘이 놀면 재미있으려나 일단 잘 모르겠고요 빨리 그냥 집으로 가가지고 누워 자야겠어요 누워 자고 일어나면 또 멘탈 나갈 텐데 저는 요즘에 누워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냥 왜 살지 그런 느낌 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진짜 하는 거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이런 말은 하지 않은 걸로 하고 그 다음 안녕하세요 성신사 SK KK LG 어디 있어요? LG유플러스 여기 맞아요? 네 여기 붙여있어요 1달 6 얼마 정도네요? 3만원 이상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19살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스티커 테스트 받았네요 이젠 저는 멘탈이 나가서 멘탈 나간 채로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잘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젠 그냥 홍대는 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 같네요 네 홍대 이렇게 굴복하고 말지는 전 진짜 몰랐답니다 홍대 여전히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리얼 깍찰 거 같은데요 나중에 되면 추석이라면 추석 때 진짜 사람 깍찰 거 같은데 멘탈 리스 죄송합니다 멘탈 리스 죄송합니다 그냥 가는 걸로 합시다 어디에 내려온거야 주먹질이나 해서 스트레스 풀고 풀리지는 모르겠지만 에휴 진짜 재미없다 영상 보시는 분도 재미없겠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제 멘탈도 감당이 안 될 거 같네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